자, 계속 가보도록 하세요. 어... 어디였지? 아, 여기였지? 아, 저기 저거지, 저거. 강우경 가면 안 돼. 어, 조심조심. 거트 참 이상적이고, 나는 그 아이언맨 나오면 참 어떤 식으로 나올까 궁금하다. 어떻게 머리를 써서 아이언맨을 표현할까. 자, 이렇게 죽는 게 짱이에요. 제가 빽을 끌고. 당신이 빽을 끌고. 당신이 빽을 끌고. 우리 먼저 빽을 끌고. 일렀나가요. 일단, 지금, 몇 명 남은 거지? 한 명 남은 거 같은데, 쟤? 쟤 한 명 남은 거 같아, 지금. 두려움이 떨고 있어. 자아 그래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야 저 옷 찢어진거봐 내가 너무 허막하게 다뤄가지고 얘가 옷이 다 찢어졌어 어 레벨업했어 이거 또 레벨업했어 전투장갑 한 번 더 하죠 업그레이드 완전 다했어 이거 어 신호가 없는데 지금 바트맨은 아마 위쪽으로 올라갔어 이해하시나요? 네 선생님 저거는 다시 전투장갑이 없어졌어 펭균의 마지막 잠머들이 아르캠시시장에 있는 곳에 지하라고? 아이고 또 지하로 가야돼? 제발! 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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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지하라? 어.. 어.. 일단 짠 밑으로 떨어져야겠죠?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지하로 가는 물이 있을거에요 분명히 어이 여기는 범죄자들 밖에 없어 밖에 일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오픈월드 게임이긴 게임이긴 하지만 참 뭔가 재미를 느낄만한게 없어 차타고 돌진한다던가 그래 아니아니 잠시만 어이 뭐야 이거? 야 이게 세명이서 같이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 퍼즐은? 어 저기저기 이렇게 있는거 같은데? 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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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 자 지하쪽에 있어 두명이 지금 근데 저거 어떻게 내려가느냐가 문젠데 아 이 쪽인데? 아 이쪽인데? 어디야? 어 지하라고 했는데 내려가는 길이 없잖아 이제 쪽쪽 올라가서 어 야 여기서 뭐하는거냐 분명히 지하에 내려가는게 맞는데 그죠? 야 이씨 더 내려가야하는데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피하구요 어디 어디 지하로 내려가는데 있을텐데 분명 아 저건가? 사냥님 어서오세요 저건가? 아닌데? 타이탄 아 응 어어 이거 폭발해볼까?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빵 오오오오오오오 아씨 아씨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못찾겠어 지금 더 내려가야되는데 밑으로 잠시만 이걸 여기서 어디 내려간데가 있나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로 내려가야될지 모르겠어요 해매고있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저 감시카메라는 어떻게 왜 항상 흘러가야될지 넌 너무 무서워 어디에 가야될지 펭근들이 아르바이트의 라디오를 벌렛고 아르바이트의 라디오를 벌렛고 그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섹터 1에 섹터 1 아 아 어떻게 내려가지? 지하로? 아 길도 안보이고 뭐 형 계속 올라가는거밖에 안되구 몇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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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하철역 지하를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지 지하철역 지하철역을 어떻게 들어가 아니 이게 지하철역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으니까 지하철역을 어떻게 이렇게 표마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건가 여기가 지하철역인가 여기가 지하철역 아닌데 어 여기다 여기다 서브웨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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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되는데 밑으로 들어갈 방법이 어어 여기 여기 이렇게 좋아요 아우 서브웨이 지금 빼면 난 총같은거 못들어 장치 해킹 아 아 못하지 지금 저 방해장치때문에 어어 자 열고요 왠지 그냥 길 따라가면 될거같은데 내가 어제 그 좀 아파가지고 어 오늘도 하루종일 그냥 집 구조좀 좀 바꾸고 가구좀 옮기고 또 옮겼어 또 아이씨 맨날 옮기는거 같애 자아 어어 이것도 부서지나 아 아 밴드 맞어 아 보트 사온다는게 깜빡했다 어어 나 이쪽으로 왔는데 일방형이 아니었구나 아 여기 말고 또 가는게 있는거같은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그러네 아 코는 별로 안아파요 코는 진짜 코는 그렇게 많이 안아픈데 말했잖아 욱신욱신 안아픈냐고 욱신욱신거리면 뼈가 다쳐온거였을텐데 욱신욱신거리지가 않아서 욱신욱신 욱신욱신 오늘 한두종이들 침대위에서 배트맨영화 봤어요 배트맨영화 시리즈로 봤어요 배트맨영화 시리즈로 봤어요 욱신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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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힘 그니까 소리안나게 살짝 여는거에요 이렇게 참 저렇게하기가 더 어려운데 세 명의 적을 감지했대가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워어 검.. 15명이 저걸 감지했대 이씨 이쪽으로 하는 것 같애요 나코 그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가야되나? 펭귄이 몇백 년 동안 살아나? 펭귄이 몇백 년 동안 살아나? 어 이게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데? 그래도 안 들켰어 바보같은 놈 자 세명이 있는데 이건 뭐하는거지? 어.. 이걸 폭발시키면 세명이 한꺼번에 죽을 것 같은데 저거를 아 신속받자? 뭐.. 뭐 신속받자고 보고 아무것도 안되지 그런거 없어요 얘네 오오오오오오! 칼을 내 MOVE 자아! 아, 진짜아! 자아! 아, 이게 한방에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이기술이구나 이걸 하면은 애가 핑크핑크 할 때 빠바바바바밤 한방에 죽일 수 있네요 여러 번 때릴 필요 없어 애 그건, 그건 그렇고 이거는, 이걸로는 안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보시면 경험치 500이나 주는구나 자아 자 살짝 내구요 이거는 잠입 히어로물 잠입 액션 게임이야 히어로물 잠입 액션 게임 진짜 자 일단 은신 포인트 지점으로 빨리 이동을 하죠 저거 저거 여기 은신 포인트 지점이 가장 하나 둘 5명이예요 5명도 무장했구요 자 지나갈때 강화공격이나 뭐 밑에 공격 그런거는 하면 안되고 무조건 뒤에서 공격하는거 그게 소리가 안나 이걸로 죽여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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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등 아 저기다 잠들 하나 발라놓을거 그랬나 자 이쪽으로와서 확인하겠지 이걸로 죽여야되 그리고나서 자 주변을 둘러보겠죠 쟤네 AI 그 그 뭐야 그 패턴을 딱 저거야 와서 확인하고 확인할때 제일폭탄으로 죽일수있을까 했는데 안죽더라구요 그냥 빙글빙글만하고 자 이쪽으로 죽 가죠 갔을때 시야가 다른데 다 있을때 자 얘도 조용히 죽이구요 죽이는게 아니라 길덜시키는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스파이더맨도 이거랑 비슷하게 그 잠비부로 나올거같은데 스파이더맨 히어로우몰 게임이 있으면 이런식으로 잠비부로 할거같은데 스파이더맨 자 이쪽으로 가겠죠 자 두명 세명이 다절로갔어 지금 세명이 다절로갔는데 스프린터셀은 어 이거보다 좀더 은신이죠 좀더 아 좀더가 아니라 엄청난 은신이지 그건 시야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 이거는 의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야확보가 잘되잖아요 자 얘가 이쪽으로가서 밑으로 계단쪽으로 내려가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냐 왼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네요 어 맞아요 은신이 진짜 패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빨리빨리 안돼 후 뭐야 그래 이게 이게 여기에 기스강하면 애들이 다 몰려와 소리때문에 됐어요 한 번에 나가는 길 있으려나? 왔던 길 다시 가야되나? 자아 자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오 모르겠구요 저기를 어떻게 가지? 여기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는데? 레벨업 전투장갑은 다했구요 어.. 방탄장갑 필요없고 어차피 총 맞으면 다 죽는거야 미친.. 어.. 똑같아요 음.. 음파 배트랑? 유인채..이구요 이거는.. 어! 무기를 원거리에서 강탈 할 수 있다는데? 클로로 근데.. 무기든 애는 무조건 뒤에서 공격해야지 무기 뺏을 일이 없어 이거는.. 이거는 괜찮겠다 안무해도 원거리 증폭기 이.. 그래요 이건 괜찮겠네 이게 원거리에서 저거를 저.. 그.. 해독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나저나.. 그나저나 이건..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저.. 저.. 야.. 쟤를.. 아이씨.. 저..저..저 위에.. 아.. 쟤..쟤..쟤.. 못한대 못한대 아.. 아..저기..저기 가야되는데? 저거 부숴야되는데? 저거 부숴야되는데.. 부술방법이 없어 뭐.. 뭐.. 뭐..이..이걸..이걸 부숴지나? 예.. 까딱없죠 뭐..이..정의총으로? 아이..뭐 까딱없죠 아이..이거? 아이..넌..뭐로 부숴지는거야? 도대체! 저..저..어떻게가되지? 나갈방법으로.. 뭐..어떻게 나가야돼? 나가는것도 문제야? 또.. 나가는것도 모르겠어.. 가까이 못가요 지금 뭐..가는방법이..있나? 뭐..이렇게서 가면갈수있나? 못가죠?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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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p.. 저 위로 가는건가? 여기는 부술 time와ius none 웅.. 부실게 많은데 뭐 근데 없어요 주막 한방이면은 뭐 다 부러지는구나 뭐 어디로 나가야 되지? 아 저기 저기가? 저 문이 있는데? 문으로 해서 이걸로 어 뭐야 뭐야? 너무 늦게 했어 으쌰 아니 야야 아니 으쌰 아니 아이씨 으쌰 나가는 길 어디냐 으쌰 어 나가는 길 아 나가는 길도 없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저거 그런거 아니야? 근데 나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정도면 아 안되네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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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못가요 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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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저기 뭐 걸 수 있는데도 없어 혹시 혹시 잠깐만 으쌰 으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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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도 아닌데? 으쌰 으쌰 걸어 아무데나 아 여기 여기 이런데 왜 못 걸어 아이씨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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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쌰 캤 캤 못걸어 못걸어 캤 캤 캤 캤 어 그럼 저기 못 지나서 오는데 지금 이거 왜 온거야?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 나 정말 이렇게 길 찾아야 되는 게임이 난 제일 싫어 나 어딘지도 모르겠어 아 정말 싫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아 여긴 또 거기가 여기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디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되돌아가려고 해도 나 어디로 왔지? 나 어디에서 왔을 텐데 분명 어디서 왔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여기서 왔나? 여기서 온 거 같기도 하고 뭔 트로피일 잡기가 있었는데? 아... 아까 여기 거기잖아 뭐야 이거 뭐야 아냐 아냐 이게 아니잖아 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까먹었어 지금 저기는 아니고요 저 문은 아니야 이렇게? 이쪽으로 왔나? 여기가 맞나? 여기가 거기가 거기잖아 여기가 거기가 거기잖아 아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알지? 아니 맞는 거 같은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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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답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한 단일의 일을 드릴게요 몇 개의 기술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뭐? 너는 그 맞지 못할 수 없지? I hope that man broke every bone in your stupid bodies, I hope you lie in there desperately trying to breathe through fractured ribs and punctured lungs, and if you're not, oh, you'd better summon up whatever strength you've got left and run, cause after I'm done with the bat, you're all next. 야, 올라가, 아, 나 여기로 왔나, 여기로, 여기로 온 것 같다,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이거 붙어져 있다, 여기로 온 것 같애, 야, 맞아요 이거는, 어, 이게 게임 안에 있는 주인공만 플레이, 초인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플레이하는 사람도 초인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어야 되나 봐요 보호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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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자, 이거 오케이 어디로 열린 거야? 뭐 이거? 여기?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요 어떤 스킬이에요? 뭐 이거요? 12명의 적을 감지했대요 어 나 12명이나 있어? 이거 뭐 배트맨 시아인가 그거겠죠? 잘 모르겠어요 영화보니까 31명의 적을 이렇게 발견했다는데 영화보니까 무슨 그것도 있던데 그 음파를 이용해서 박쥐가 원래 음파 그거잖아요 음파를 이용해서 그거 하는거 적을 투시 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 한 번 쓰고 버리죠 그 그 그것 때문에 그 뭐야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이쪽으로 내가 왔던 데 아니야 올라가는 길 있어 저기다 이게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네 한 명 있으면 저 저 좋아요 자 가죠 음? 여기 아니야? 앟 어디야 이거 어? 애들이 많은데요? 왜이렇게 많아 애들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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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두명 치고 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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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하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주먹치고 반격하고 주먹치고 반격하고 자 반격하고 자 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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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못했어요 어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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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이게 이게 이 기술이 그 한명 있을 때만 유용하네요 어우 뭐야 칼 이내내부터 주게 칼 이내내부터 자 좋아요 어 울음표요 에이 맞아요 트롯핀 때 그래도 저걸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됐어요 됐어요 오 Oh, Batman, you sound impatient. That is good. That is very good. You'll need that to solve my little game. You may have heard that I have been providing salvation to the mindless drones lucky enough to answer my calls. Hardly salvation. You've been killing them. That's a question of perspective. For example, from where I'm standing, I can see three little piggies just waiting for me to cure them of life. From their perspective, I'd imagine they see things differently. If you hurt them, Zez, I will hunt you down. I bet you will. But first, a little game. Right now, somewhere in Arkham City, there's a phone ringing. I know it's a big place, but you need to find it. Take too long, and I kill these piggies. And don't try anything clever. I had a friend who helped me bounce the signal through every real life from here to Bloodhaven. You will never find me. Now hang up that phone and start runn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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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Okay. I don't mind doing this. No, I mean, it's... I mean, I impossibly... it's just it's